지금 이제 선거가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좌측 이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의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 일이고 그다음 오른쪽이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3년도 그렇고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했던 강서구청장 선거도 다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자료도 2016년을 제외하고 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시도의회 의원 선거 2020년 4.15 총선이 다 이 차이값을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죠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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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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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은 극히 정상 공정선거 모범 답안지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값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표를 훔쳐 가지고 표를 옮기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표를 이게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자 수의 12.5%만큼 표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서는 새로운 조작법을 사용했지만 방법 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래 나오거든요 17.5%만큼 훔쳐 가지고 17.5%만큼 더해 준 거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소위 선거 데이터 를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들 표를 훔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는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 득표수를 훔쳐 가지고 이동시킨 방법을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도 선거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를 뻥튀기 해서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 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는데도 여러분들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크기만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확정적 사실은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까지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것은 확정적 사실인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이 선거 데이터가 가르쳐 주지를 못하거든요 선거 데이터가 .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 야 전문가는 그동안 조작을 집계 조작을 해온 것 같다 맹주성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서버에서 많은 부분 을 조작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 장 대표께서는 2번 3번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에 이미 조작이 들어갔고 개표 상황표 자체가 이미 조작된 개표 상황표가 나오기 때문에 집계 조작 이전에 여러분들 작업을 다 마친 같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병호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뭐 훤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께서는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니 공 박사 님은 어떻게 여기서 규칙을 찾아 냈습니까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 가운데 자료를 구하기 힘든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 논문들 같은 경우는 숫자를 만드는 그런 시뮬레이터 그런 숫자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숫자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숫자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은 대부분 연구 주제가 뭔가 하니까 숫자 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가 대부분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현상 이나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숫자가 막 숫자가 큰 덩어리가 있으면 그 숫자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의미를 더 하고 전망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도 이런 선거 데이터 이런 선거 데이터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오면 그 선거 데이터를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제야 전문가가 완료를 해 준 겁니다 그 규칙을 어떻게 찾아냈냐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차이값이 큰데 부정선거가 없으면 차이 값이 0에 가깝다 그럼 부정선거가 일어난 상태에서 0에 가까운 상태로 수렴 을 해 나가게 되면 어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냈는지 그 선거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조작값이라고 부르지 않 습니까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께서 박사학위 를 하지 않으셨지만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칙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선관위 여러분들 관련자들은 이렇게 발각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실용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조작해서 그냥 발표하고 그다음 땅땅땅 홍길동 당선자 인극정 낙선자 이렇게 발표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재합약 이런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그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낸 선거 데이터가 중앙선거 관련해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2014년 선거 2016년 선거 2018년 선거가 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가지를 잡힌 겁니다 이렇게 발각될 지 몰랐습니다 전혀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선거 데이터를 그냥 누가 추적을 하거나 분석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왜 너무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산업무를 열면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다운로드를 받으면 뭡니까 그냥 며칠이 지나면 완전히 해보할 수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걸린 겁니다 사실 저도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가 여러분들 선거구마다 활용한 조작값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이론적이기 때문에 차익값이 큰 상태에서 차익값이 이러면 가장 작은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진 상황까지 데이터를 수렴시켜 나가면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창발적 이고 창의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선관위를 그냥 무력화시키고 그냥 굴복시킨 겁니다 선관이 사람들 도독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독질이 도독질한 작물 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환장할 일일 겁니다 매일 공박사업 합니까 그 작물들을 다 공개를 하니까 죽을 지경일 겁니다 거짓을 한 겁니다 그 짓을 해가지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어떻게 조작했는지도 완전히 확정적 사실로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또 같이 요철과 함께gres 그리고 정상 conversion 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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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سم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